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. 내가 싸움하는 거 가르쳐줄까? 일어나봐. 왜? 아, 일어나봐. 싫어. 빨리! 아, 일어나봐. 일어나. 덤벼봐. 싫어. 아, 덤벼보라니까. 너는 이 눈빛이 좋아서 일단 기선제압은 잘할 거야. 싸움고 별거 아니야. 잘 봐. 일단 상대가 여자면 무조건 머리부터 잡아. 머리? 이 머리 잡고 상대의 중심을 뺏는 게 중요하거든? 중심을 잃으면 자빠지지? 그러면 올라타! 이 엉덩이의 힘을 빡 주고 절대 못 일어내게! 누르라고. 응? 그럼 남자애들은 어떡해? 자, 잘 봐. 일단 상대가 남자면 최대한 불쌍한 저 표정 관리를... 이렇게? 이... 아무리 양아치여도 이 여자한테 선빵 날래는 놈은 별로 없거든. 그리고 이 발에 힘을 꽉 주고 여기! 여기? 발로? 차버리는 거야. 자꾸 십창팔고 쓰러져. 아, 근데... 그러다가 거기 터지면... 어떻게 해? 아니, 싸우는데 사정 봐주고 싸워? 일단 이기고 보는 거지. 경찰이 참 좋은 거 가르친다. 좋은 거 가르쳐줄까? 됐거든. 맛있어? 맛있어. 감사합니다.